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생아 클래스 들으러 가는 날이에요 아 너무 길어졌어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거든요 아 불면증이 시작돼가지고 와.. 음식이라면 왜 이렇게 변하는 게 맞나요? 네 빨리 재수하고 가야 돼요 잠잠한 클래스가 뭐냐면 연구에는 조련이 없는 대신에 병원에서 애기 낳기 전에 신생아 클래스를 들으라고 해요 온라인이로든 직접 가서 듣던 그래서 그게 2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를 가르쳐주는 단체들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클래스의 단체라고 해야되나? 거긴 NCT라는 거고요 영국에서 가장 큰 외회 그래서 NCT도 있고 프리즘이라는 온라인 코스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안 좋은 점은 다른 동네에 사는 예비 엄마들을 못 만난다는 거 직접 그리고 이제 완전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온라인 말고 저는 조금 더 클래스비를 더 내고 직접 가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동네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6쌍이 만나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간 반 코스예요 애기 낳기 전 그리고 애기 낳는 과정 그리고 애기 낳아서 신생아 어떻게 택해야 하는지 그런 거 교육받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완절개 장단점 마취 장단점 마취 안 하고 자연으로 하는 거 장단점 뭐 집에서 낳는 장단점 지금 영국에서 집에서 낳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거의 장단점 뭐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왕을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왕을 하게 되면은 배를 가르는 김에 자궁내막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긁어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를 가르려면 앞에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그걸 치워내잖아요 자식을 치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제왕을 할까 했는데 생각을 하고 좀 찾아보고 제왕 하신 분들 브이로그들 찾아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또 마음이 바뀐 상태? 약간 아 제왕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저는 생각으로 지금 기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단점을 배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분위기가 제왕을 전혀 전혀 권유하지 않은 분위기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장점을 얘기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거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애기 젖 먹이는 방법 그리고 애기 나와서 기저귀 가는 거 뭐 트음 시키는 거 뭐 기타 등등 인형을 가지고 배운다고 합니다 아 근데 원래 말이지 말로는 모든 걸 다 100%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람도 인원을 하고 그래야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동네 임산부 친구들 새로 만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는 커플들이 6명이나 있다니 이 동네만 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 동네가 진짜 젊은 가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래 사람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6쌍이며? 네 깜짝 놀랐어요 6쌍이라고 해서 마시갈라 이거 뭐 이렇게만 하고 가야겠죠? 아 잠 와요 진짜 4시간밖에 못 잔 거 같아요 차도 못 타고 가게 해 브라캡이 붙어있는 탑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브라를 안하게 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만 걸치고 너무 편해요 진짜 아! 우리 브라 이제 거의 다 너무 작아져가지고 진짜 이거 이런 거 많이 입게 되는 거 같아요 안녕! 어떡해 오늘 이렇게 와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가요 어떻게? Begins 제 사람! 내가 저녁에 든다 아멘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매콤한 날이었습니다. 매콤한 하루 되었다는 가장 좋은 회색입니다. 날씨가 계속 이어져서 늘어나는 날씨가 더 격돼서 네. 아침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1시간 후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2시간 뒤? 뭐 정? 3시간 동안... 4시간? 1시간 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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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당근이 3D로 보는 날이에요. 너무 잘해. 얼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 신기해. 그리고 여기 곰인형 안에다가 심장소리도 넣을 수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냉장고 자석이랑. 으흠. 이게 나라마다 가격이 다른데 저희 동네에서 찾은 입체 초음파 가격은 110파운드 소요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비디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플러스 테디별 플러스 자석 해서 140파운드였습니다. 곧 보자. 너무 궁금해 얼굴. 너무 궁금해. 나 이제 이 각도 안 돼. 왜? 큰 거 봐. 입술이 클 거 같아. 네. 진짜 어떻게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다. 나 벌써 호르몬 감정이 좀 올라오고 있어? 진짜. 아이고. 어흠. 대단한 상태로. 어흠. 두 껍질이 없어서. 든지 펜다리에 털aciones. 와우.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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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귀엽다. 어떡해. 꽃무치 소라 끼고 못하네. 여기 심장 소리 나는 거. 눌러봐. 오, 너무 귀여워. 진짜 애기 심장 소리. 신기하다, 진짜. 이런 걸 생각했지. 나 울 줄 알았는데 안 울었어. 너무 신기해서 신기한 것 때문에 울지 안 울었어. 신나가지고. 어떡해, 붙여봐, 붙여봐, 붙여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당근아, 빨리 만나고 싶다. 맞아. 어떡해. 엄마. 엄마가 부끄러워 엄마가 부끄러워 네 첫 번째로 엄마가 부끄러워 진짜 맛있어? 응 그 학생들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공부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 공부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적 규칙에 대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공부는 유명한 학생들에게서 의사적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다 의사적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시죠? 저의 말하자면 아니요 그 사람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영향을 부르는 것이다 그 사람이 100%가받칫한 것이다 if you get epidural these are the stuff that could happen like and they were bad an increased risk of complications yeah the thing is like that increased risk might be a tiny amount and she said that she was like i can't tell you how much risk there is it's not like a really shocking amount that i would say don't do it but it's like i just have to be honest and tell you the risk is increased the more things you do like any surgery yeah yeah like any medication yeah i mean when you take like going under anesthesia for an operation there's a risk involved but then i was a bit confused because like having natural birth also could lead to you going like having complications and then you have to be rushed to the you know surgery room they never explained that either that's the thing like i'm like okay a natural birth is good but then we've been we've been doing this for like thousand and ten thousand of years but then that doesn't mean like they weren't like birth deaths mom dying or baby dying felt like they never really explained that there could be also complications if you have like full-on natural birth 그래서 그게 조금 문화 충격 한국에는 아예 뭐지 집에서 나와라 나와도 된다라고 말 아 권장하는 것도 없을걸 like 옵션을 주는 것도 없을걸 근데 여긴 있잖아 집에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맞아 의사 불러서 의사도 아니야 midwife only midwife 아 그래서 만약에 무슨 컴플리케이션 생기면은 그때 병원 응급실 불러서 응급차 불러서 you can call the ambulance she didn't expect that either i know this then you see a doctor 그래서 난 그게 조금 문화 충격 음 then she did ask if any of us are going to do it at home and we all said no 우리 같이 레슨 듣는 사람 중에서 집에서 낳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한 쌍은 무통주사 안 받고 생으로 낳는다 그랬어 그렇지 완전 아무것도 하고 싶다 동유럽 커플이였는데 약간 유럽에서 몇 명 있었어 몇 명 있었어 아 그래 두 명? 아 진짜? 뭐 근데 내가 봤을 때 i bet like at least it's safe if you do it in the birthing ward yeah because it's literally in the hospital so maybe there will there's a chance of becoming a patient but i guess there's not a chance that like suddenly the baby's gonna die or something like you're still in the hospital there's less chances of going to the extreme nowadays because you're in the hospital but then also there's a risk of the baby's you know heart rate dropping like that happened to one of my friend as she was like in labor and she had to be rushed to do the c-section she didn't want to do c-section but she had to 그치? yeah yeah 그런 경우가 있어 that's why they keep like listening to the baby's heart rate baby's heart rate 떨어지면은 그 아파 죽겠는 와중에 they have you have to be transferred to another room and then get an epidural and then get a seat that it could also escalate at the same like 똑같이 it's gonna escalate 나 그리우는 안쪄나 i was a bit like but then 아 좀 좀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어 어 그래서 난 조금 약간 문화 충격 받았어 근데 내가 처음에는 c-section 하고 싶어 했잖아 플랜 c-section 그것도 아 생각보다 사진 봤어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아 수술실에 그것도 그렇고 피도 너무 많고 피 진짜 많아 막 잔인해 보여 그리고 우리 진짜 그 과정 사진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이랑 그거랑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건 아닌데 그냥 나는 그냥 사람이 많아 많은 게 그게 조금 좀 덜 뭐라 그래 it's less personal? 너무 overwhelming 할 것 같아 그치 엄청 아 근데 내 제왕은 친구들은 다들 되게 편했다 그래 왜냐면 이미 알고 가면은 내 생각엔 괜찮은거 근데 이미 아픈데 들어가서 수술하면은 그럼 그때 조금 힘들 것 같아 그치? like emergency section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수술할 때는 수술만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사람이 많다는 거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아 그런가? 나는 나였으면은 이사들 좀 더 많이 왔으면 어떡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래야 막 이렇게 막 문제가 없이 잘 이게 해결하도록 하겠지 근데 그건 진짜 얼마나 큰 수술인지 깨달았어 응 나도 아예 배를 지쳐서 아기를 빼는 건데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너도 그렇게 나왔어 베이비 나는 C-section으로 나왔어 맞아 너가 C-section으로 나왔어 얼마나 대단하게 진짜 막 큰 고생을 했는지 다시 깨달았어 How would you feel like if I say at the end like I wanna plan C-section The one thing I was thinking the whole time we were in the class is like this is not my decision This is like whatever makes you feel the most comfortable is what we should go for I want you to be supported I want you to have all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to make a wise and informed decision and I want you to just you know it's not gonna be easy so when it's happening I think you want I want you to I want you to be able to to know that the way you're happy with the way you've chosen as much as possible and you know that you're able to get the care that you need and that you want yeah for you 몸이 엄청 뭐라 그러지 in English you say like petite 작으니까 you're small like a small lady I don't know how hard it's gonna be for you and if you're really concerned about how painful the whole process is gonna be or that it's gonna take you a long time to recover then and you want and you want to have drugs to help you through that then 100% let's let's do that as well yeah but it's not easy it's complicated it's complicated it's complicated it's complicated but I really don't know that I don't want to do full natural sure like I want epidural that's for sure like whatever I decide if it was me I would totally take the drugs for sure it's like it's developed for a reason yeah every person is unique and every person's worries and anxiety is all different you're worried and anxious about different things and some people you know whatever the mother needs in this situation to help them be as comfortable and confident in the whole birthing process do they have like birthing pools in korea too like that was like so interesting to me I heard that it's kind of recently recently like th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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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there's a much A there's a there's a there's a it's not normal it's a you there's a you too much information there's there's so much 우리는 그리고 수업을 한 번에 엄청 길게 했잖아 우와 멘붕 왔어 나도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줄 몰랐어 너무 진짜 맞아 넌 괜찮을 것 같아 난 좀 더 준비됐어 그리고 첫번째 당근이를 3D에서 봤을 때 난 지금 더 준비됐어 더 준비됐어 네, 더 준비됐어 난 좀 더 기다려줄래 네, 나도 난 좀 더 기다려줄래 좀 더 기다려줄래 넌 좀 더 기분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잠자기도 좀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덜 무서워졌다고 해서 애기 얼굴을 진짜 보니까 진짜 원하자 진짜 원하자 진짜 원하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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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자 더 준비했음 너무 원하자 너무 원하자 너무 원하자 그리고 고로만 고도구도 야만마자 야만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오지 무슨 상관이 그거 감정해 너무 감정해 너무 readers 근데 야만마자 이mit 쥐이스트다. 너 없어? 다 마셨지.